전종을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흉내만 낸 건 아니네. 내일모레 마흔인 사람 편타 오네요. 오늘 레고 리뷰 해볼 건데요. 요즘 레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싸템 이름하여 스피드 챔피언 되겠습니다. 그냥 스피드 챔피언 아니고요. 스피드 챔피언 전종 되겠습니다. 이상원TV 클라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돈 주고 사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해서 전종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스피드 챔피언 신형부터 해서 구형까지 싹 한번 훑어볼 텐데요. 무려 50종이 넘습니다. 팝콘 드시면서 천천히 구경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형 스피드 챔피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들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고 굉장히 핫했던 스피드 챔피언 5제품에 총 7개의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부터 제규, 페라리, 니산, 아우디까지 이렇게 전차종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8, 9, 5 페라리 F8 2리부터라고 합니다. 슈퍼카를 사봤어야지. 대리 부르면 여자친구나 와이프는 옆에 태우고 나는 택시 타고 가야 되나? 2인승이어서 사실 그래서 안 산 겁니다. 페라리 차량 비율이 좋죠. 신형 스피드 챔피언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옆으로 넓어진 8스터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피드 챔피언은 6스터드였어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봤을 때는 이거는 레고 보통 시티카스럽고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을 축소한 듯한 비율을 가지고 있죠. 사실 얘도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좀 바뀐 부분이라면 사이드미러가 달려있고 가장 큰 바뀐 부분은 혼자 타는 그런 자동차였다면 2인승 무려 2명이 탈 수 있다는 자동차스럽게 변했다. 보통은 레고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1인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60200에 시티캐피탈이라는 건물의 일부분을 떼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구형 스피드 챔피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녀석은 이렇게 두기에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 왔다. 좀 크죠? 봐 좀 크잖아. 미니 정의사는 이만합니다. 보통 자동차 사이즈는 이 정도. 여기서 팔스터드의 스피드 챔피언은 이 정도 크기다. 달리 말하면 스피드 챔피언 신형 7종은 새로운 스케일을 좀 구축을 했다. 그 말인 즉슨 기존의 자동차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새로 출시된 부품이에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바퀴를 넣어주는 이 부분도 원래 4칸짜리잖아요. 4칸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구형 스피드 챔피언이 만들어졌다면 신형 스피드 챔피언은 6칸짜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페라리 F8E 스피드 챔피언 신형 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고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장 같은 데 가면 한 사람당 한 개씩밖에 못 사게 한다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다고도 하는데 저도 이 녀석은 빌려왔습니다. 나는 못 구했습니다. 페라리 마크부터 해서 이렇게 번호판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레고가 보통은 열리게 만들어주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략이 돼 있고 대신에 조형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 준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녀석은 아우드입니다. 스포츠 꽈트로 S1이에요. 1985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1985년에 나왔던 랠리카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차는 이렇게 생겼네요. 실제 차를 비교를 해보니까 범퍼부터 해서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랠리카에서 헤드라이트가 6개가 달려있고 이거는 이렇게 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떼면 이렇게 그냥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느낌. 스티커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또 열어봤을 때 시트까지 되어 있네요. 스터드가 5칸이 있어야 가운데에 피규어들이 팔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보스터드다 보니까 운전대가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지 않고 안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랠리카나 슈퍼카들은 보통 더블 머플러가 돼 있을 텐데 머플러가 딸랑 하나네요. 나름의 특징! 문이 안 열립니다. 리어웅 안 움직입니다. 아우디 팀이라고 써 있고요. 스티커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본네트 이 부분은 프린트입니다. 특수브릭이라고 하죠. 이 특수브릭이 페라리에도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스티커다. 스티커와 프린팅의 절묘한 조합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페라리를 보고 이걸 봤더니 살짝 느낌이 이거를 먼저 봤으면 예쁘다 했을 텐데 1985년도 옛날 올드렐리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종 중에서도 가장 예쁘지 않다. 현재 2등! 다음은요. 니싼 GTR 니스모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평범합니다. 사실 제가 니싼 자동차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자동차는 생겨먹었네요. 여기는 뭐 머플러가 4개나 달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까만색의 빨간색 자동차 좋아하고 흰색 자동차는 왠지 약해 보였는데 이 녀석은 또 검빨 조화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섹시함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거 또 움직이는 기믹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움직입니다. 테일램프긴 하지만 약간 부스톤 온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떼다 붙였다.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귀엽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만은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었을 때 빨간색 시트를 멋있게 해줬고 운전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귀어복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물론 움직여지진 않지만 본네트가 열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들 환기구가 이렇게 가로줄이 많잖아요. 밑바닥에 뚫린 거 표현할 때 했던 개인적으로는 이 부품을 앞에 보면 가로줄되어 있고 뒤로 보면 세로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했으면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전문가다운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멀었습니다. 47개 남았습니다. 주무시고 오신 분들은 좀 주무시고 오시고 대신에 틀어놓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제규어 시리즈예요. 이거는 특별히 또 2종이 들었습니다.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저는 또 이런 색감 좋아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 녀석이 포뮬러 E 파라소닉 제규어 레이싱 젠2라고 써있고 이 녀석이 제규어 아이페이스 E 트로피라고 써있습니다. 모릅니다. 자동차 그런 거 잘 몰라요. 자동차 전문가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한번 읽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들어가면 이런 것들까지 보너스로 넣어주는데 내일모레 마흔인 사람이 움직이면 좀 그렇지만 자녀 가지신 분들은 애기들이랑 또 같이 이렇게 자동차들 굴리면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현타 오네요. 이거는 SUV 느낌인데 제규어 여기 이렇게 리어웅이 좀 움직여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테일램프가 눈 찢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짝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거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좀 작잖아요. 작은 거를 표현을 또 해줬습니다. 이 녀석은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뒤에가 다 막혀있어요. 4인승 느낌이면 뒤에도 사람을 좀 태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경주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통 한 명밖에 안 타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하다. 앞에 이 범퍼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 부품을 각도를 줘서 꺾어줬어요. 그런 범퍼 느낌이 납니다. 이거 뭐 흉내만 낸 건 아니네. 오 좋습니다. 이 녀석을 볼게요. 이 파라소닉이라고 포뮬러 레이스 카처럼 생겼고 이렇게 지금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살짝의 곡선이 있긴 한데 여기는 대신에 직선으로라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호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딸깍 당연히 서스펜션 기능은 없는데 보시면 이 안에 차체도 실제 뼈대는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안에 꽂아주면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체 느낌, 셰시 느낌을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제규어도 나름 괜찮아요. 아우디 1985보다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스피드 챔피언 신형 마지막입니다. 바로 램보르기니. 페라리와 더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라고 하네요. 우루스 SDX가 있고요. 램보르기니 우라칸. 이건 안아. 이건 알아. 내가 옛날에 사려고 했는데 트렁크가 좁아서 안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그리고 이 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보너스로 준다. 제규어 거는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준비 이렇게 파랑으로 바뀌면 와 날 수 있는 비슷하지만 다른 기믹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훌륭합니다. 앞에 범퍼가 조금 사선으로 굉장히 좀 작게 들어가 있는 거는 부품으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랐다. 가운데에 더블 머플러가 되어 있고 이 녀석들도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날개 하나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는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각도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열어봤을 때는 어? 가운데 이렇게 지금 뭐 있는 거 자동차 가운데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사이드미러도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좀 멋있고 이탈리아 갬성이 좀 이렇게 묻어있는 국기 색깔 이탈리아 아니면 못 들이겠다. 람보르기니가 어디 거지? 요 녀석이 뭔가 좀 뭉툭해 보이지만 람보르기니의 SUV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 이거는 뒤에 다 열립니다. 아 이렇게 뒷좌석에 탈 수 있겠네요. 오 이거를 살까? 얼마냐 이런 거 여의도 에디션인가 봐요. 육상 빌딩을 조금 더 다른 부분이라면 기어봉 대신에 프린트로 가운데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꺾여있고 여기 꺾여있어서 여기 안에가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표현이 되어 있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반 자동차와 SUV는 바퀴 2인치가 다르잖아요. 바퀴의 크기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형 스피드 챔피언 7종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여드릴 스피드 챔피언 9형들은 총 43종 정도가 되는데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9형 스피드 챔피언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밤새야 되니까 클로즈업에서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요. 감사합니다. 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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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